청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종목 웹툰스쿨의 방과후 활동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현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방과후 활동 라이브 녹음실황 녹음실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분이 홍란지 박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해요. 제가 올 때보다 훨씬 더 다들 화색이 돌고 밝고 어떻게 홍란지 박사님은 지난 한 달 동안의 근황이 어땠는지 좀 아 네 말씀드릴까요?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카드를 또 한 번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 장을 잃어버렸는데 두 장을 각각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죠? 여름휴가를 가야하니 소중한 것들은 잘 숨겨둬야 된다라고 숨겨뒀다가 너무 웃게 내셨죠. 잃어버렸는데요. 입을 어쩌다 잃어버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점심때 분명히 학교 식당에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식권을 뺐거든요. 그런데 저녁때 되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식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바로 학교로 달려갔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입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은 그쪽 학생식당 담당자분께 여쭤봤는데 그런 카드는 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카드 사용내역. 아니요. 300만 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가 찍혀서 사실 어? 뭐지? 하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모르는 번호는 좀 무섭죠. 밤이 많잖아요. 긴장돼죠. 그래서 그리고 밤이 늦기도 해서 안 받았어요. 전화 받으면 서울대방검찰청은 무슨 모습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몇 분 뒤에 어? 홍란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뮤지컬과의 학생 누구누군데요. 제가 학생식당에서 이 카드를 줍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 성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주변에 물어봤구나. 길에서 큰 캠퍼스에서 홍란지씨 홍란지씨 어디세요? 카드 그래서 뭐 연락처를 알게 돼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전화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그쵸? 그쵸? 보통은 전화가 오려면 전화를 잃어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학생에게 어떤 사례를 했습니까? 어 제가 설빙 팥빙수 그 이모... 그 뭐죠? 그거 그... 기프티콘? 기프티콘 기프티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렸는데 괜찮으실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름을 물어물어서 전화번호까지 알아내가지고 전화한 학생에게 설빙 신용카드의 대가로 안 돼요? 너무 적나요? 예전에 어떤 그 최근에 무슨 귀여운 글을 봤어요. 네. 어떤 사람이 카드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카드를 주운 애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문자를 한 거예요. 저 카드 맞나? 지갑을 잃어버렸나? 아무튼 그래서 연락이 다 왔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받기로 했어요. 근데 받기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저기 근데요. 저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귀엽다. 뭐 하나만 사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 글을 봤어요. 오 귀엽네요. 아이스크림이었나 떡볶이였나 먹으라고. 아 네네. 그래요. 아무튼 뭐... 꿈을 그리는 자님 학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마라스쿨이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주우신 분은 뮤지컬과 다른 분 다른 분. 그래요. 아무튼 뭐 설빙으로 통치셨다고 하니까 싸게 막았네요. 이거 보고 계시는 그분이 혹시 보고 계시면...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카드의 개수는 총 몇 장입니까? 셀 수 없어서 사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카드를 이번에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왜 그래? 혹시 이거 일부러 컨셉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다음 주가 방과 후 라이브니까 아 그렇게... 이번 주쯤 잃어버리면 되겠다면서... 그래도 한 번에 두 개씩 막 잃어버리긴 좀 그렇잖아요. 아 요즘 소재가... 요즘 내가 근황이 없는데... 아 카드를 잃어버린... 안 잃어버린 지 됐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좀 제가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정신나간 거 분실. 정신나간 분실이요? 네. 너무 많은데... 가장 정신나간 분실. 요즘에 뭐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래봤자 다들 잃어버리는 것들 정도죠. 제일 크게 잃어버리는 게 폰 정도죠. 폰. 아 핸드폰. 몇 번 없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아 제가... 차를 잃어버렸던 거 뭐. 아 그렇진 않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뭔데요? 재밌겠다. 저의 자녀 이야기예요. 자제분? 네. 저의 아이가 저를 닮았나 봐요. 학교에서 뭘 자꾸 두고 와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저희 엄마께서 아이를 봐주시고 계신데 저한테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얘가 가방이 없어졌다. 책가방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책가방이 없어질 일 있냐 그러면... 가방은 너무했다. 어디에다가 뒀을까? 얘가 중간에 놀다가 혹시 내버려 둔 거 아니냐. 그렇겠지. 그리고 놀이터나 이런 데 없는지 한번... 네. 뭐 선생님한테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약간...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기가 뭐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책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혹시 한 번만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요즘 선생님도 극한직업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분심을 찾아달래. 혹시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몰라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께서 한 10분, 20분 뒤에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은 책가방 안 들고 왔는데요. 아니요. 등교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다짜고짜...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교실에 있네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교실에서 책가방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놔두고 온 거군요? 정말 홍란지 주니어 같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이네요. 제가 이 아이의 학교는 가을에 운동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운동회 때 체육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얘야, 너의 체육복 윗도리를 챙겨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얘가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또 잃어버렸어? 왜? 그랬더니 두고 왔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디에? 학교에? 그래서... 아, 그럼 또 있잖아. 또 찾아봐. 그랬더니 또 쭈뼛쭈뼛해요. 그것도 다 두고 왔대요. 학교에는 계속해서 아드님의 가방과 윗도리와 옷과 두 번째 옷과 세 번째 옷까지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무슨 집에 오는데 옷을 이렇게 한아름 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 내가 내가 누굴 원망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피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을 잘 보세요. 어, 제 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학교에 그 모든 분실물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홍란지 박사님의 근황 말고 아드님의 근황까지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근황은요. 저의 근황은 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너의 근황은? 저의 근황은 닥터 프로젝트 연재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정해졌어요? 날짜를 말을 못하겠어. 왜요? 왜냐면 말을 해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 아니, 연재가 정해졌는데 그걸 어길 생각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 그러면 일단 그 날로 정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 어떤 변수가 생기면 네. 그 다음 주로 하시든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날짜를 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 네.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10월 중은 맞아요? 10월입니다. 10월이에요. 여러분 웬일이에요? 10월 중이래요. 나 진짜 계속 말라가요, 요즘에. 나 좀 잘 먹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속 말라가요. 연재 때문에. 좋겠다. 나는 막 볼 생태니더 같고 연재하세요. 싫어요. 웹툰 연재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연 그동안 은근히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홍란진 박사님의 퇴근, 무사한 퇴근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네, 첫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네, YS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졸업한 YS입니다. 저는 개그마나에 욕심이 있는 동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가 평소에 개그 실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기가 재미있어하는 레퍼런스를 보여주면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기 애인도 그렇고요. 교수님들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언피시한 코드로 웃으면 화라도 내겠는데요. 그 동기의 부장님 개그는 진심입니다. 김정은 작가님과인가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액자식 구성 아시나요? 그 레퍼런스를 보고 웃는 동기를 보는 게 더 웃깁니다. 이런 경우 있죠. 워낙 개그마나가 어려운 건 알고 있고 동기의 욕심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수다 중간중간 던지는 회심의 드립 만화 속에 나오는 개그등이 나올 때마다 게임으로 치면 독을 맞아 잔잔한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는 기분을 받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져요. 동기에게 피드백을 해줄 때마다 고려한 부분은 이 지점이었어요. 동기의 입장에서 보면 피드백을 받은 사람마다 예상한 분위기가 아니었을 테니 엄청 의기소침해 있을 텐데 더 움츠러들게 하고 싶지 않다 였어요. 피드백을 할 때마다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데 내가 괜히 글과 부스럼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건강한 피드백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품을 추천하는 것만이 최선인 건지 교수님과 다른 기성 작가님들은 저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계속. 죄송합니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교수님과 다른 기성 작가님들은 어떻게 작품의 의견을 주고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장르대백과를 한 톨 한 톨 아껴듣고 있다가 마지막 화까지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과학하고 앉아있네와 태양계 연대기까지 사서 보고 듣고 있어요. 전혜정 교수님께 업데이트를 원하는 졸업생이 있다고 전달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례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 아닙니다. 전혜정 교수님께 전원하겠습니다. 이분이 왜 지금 이러시냐면 제가 죄송해요. 우리 이 사연을 나중에 읽죠. 오늘은 하지 말죠. 그랬는데 바로 읽어버리네. 아 어떻게 이래서 카드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청양대에 졸업하신 동문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YS님 나 누군지 아는데 반가워. 잘 지내고 있니? 저도 반가워요. 그래요. YS야 일단 피드백에 대한 얘기죠. 지금 피드백 제가 계속 미루고 있는 피드백 사실 뭐 다음 주쯤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뭐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뭐가 있고 미루고 있는데 아 잘 됐네요. 오늘 이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콜 한번 하죠. 피드백 피드백을 하는 법 받는 법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YS님께서 하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짝 건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많은 학생들이 피드백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홍란지 박사님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진짜 피드백 할 때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저희 업무 중에 네. 90%가 피드백이잖아요. 맞아요. 의견을 들으러 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의견을 들으러 왔는데 아무 의견을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깃발을 몇 개 두어서 그 깃발에다가 힐링이요? 아니면 진짜 욕하셔도 돼요? 이런 깃발에다 다 써놓고 이걸 들어보라고 할까? 그 그 무슨 일본 카레칩같이 매운맛 네. 애기맛 죽는 맛 중간맛 뭐 이렇게 들어보면서 배를 누르는 거야. 매운맛이여 그러면 어 그래 아 한번 볼까? 아하 그래 뭐 이러면서 막 신랄하게 막 해야 되나 네. 근데 근데 우선은 저는 작품의 피드백이 있고 가끔은 이 학생의 그 생활 패턴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작품의 피드백은 우선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뭐 1화 2화 콘티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될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워서 저는 우선 많이 질문해 보는 것 같고요. 정말 공감하는데요.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피드백 특집으로 준비한 내용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을 간단하게 먼저 프리콜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피드백은 언제나 물음표로 시작해요. 지금 저는 홍란지 박사님의 피드백 방법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간단하게만 다루고 나중에 다시 제대로 다룰 피드백 내용이지만 주변에 피드백을 받거나 혹은 친구에게 피드백을 해줄 때 있죠. 지금 들으시면서 내 주변에 만화 그리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끼리 서로서로 원고를 보여주면서 이거 어떤 것 같아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YS님도 그 친구에게 피드백하는 거 고민하실 텐데 원칙을 한 가지 세우시는 게 좋아요. 내가 답을 줄 거라고 나도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는 말이네요. 언제나 의견을 기대하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답처럼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정답을 들은 것 같은 데미지를 입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정말 많지만 한 가지 심플한 원칙을 하나 공유를 해보자면 좋은 피드백의 시작은 언제나 맞춤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즉 이건 이렇다가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하는 피드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무슨 왜냐면 우리가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물어보는 사람 본인도 정말로 내가 뭘 듣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죠. 보통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재밌냐? 어떤 것 같아? 어때? 어때? 저번에 여러분 독학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추상적이면 대답도 추상적입니다. 대답의 해상도는 질문의 해상도와 같을 수밖에 없죠. 질문이 300dpi면 대답도 300dpi가 나오고 질문이 3dpi면 대답도 3dpi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때? 그러면 좋아. 모르겠어. 별론에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드백은 일단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 해상도를 높이는 거죠. 어떤 것을 원했어? 내가 어떻게 느끼길 바라면서 그렸어? 이럴 수도 있고요. 특히 YSN 같은 경우는 개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왜 개그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 개그라는 소재에 네가 걸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거니? 이런 것들 이제 SN킴 반장님 모셨으면 반갑습니다. 반장님 반가워요. 여러분들 YS님 이거 지금 보고 계시거나 들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질문을 해보세요. 대부분 의견을 좀 달라고 요청을 받으면요. 피드백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의무감 때문에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진행될 피드백 특집 HR 라이브 시간에 계속 미뤄.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어떤 질문이 있을까?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면 좋을지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요. 질문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 깊이. 네. 그렇죠. 내가 뭘 질문해야 되지? 그 질문지를 정말 실제로 텍스트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요. 그리고 그대로 읽어보시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 의도로 질문 문장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다시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을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지가 안 나와 있어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사실은 교수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었는데요. 별로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와요. 그러면 약간 이미 답장 넣지 뭐. 네. 그러면 좀 속상해요. 좋다고 말해줘. 네.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식의 피드백을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 너무 또 자기 작품을 정때게 만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피드백 특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뷔페 가지 마라. 아 네. 피드백 자체가 고파서 뷔페를 돌다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도 할 건데 네. 그럼 그때 체리추님 와 계시네요. 네. 아 체리추님 오늘 사연 보내신 YS님께서 아 그러시군요. 닉네임을 변경하셔가지고 와 계십니다. YS님 반갑습니다. 반가워.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질문을 하려고 준비할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할 때 따분하지 않고 뻔하지 않고 정말로 상대방이 재미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되게 어려워요. 네. 질문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관찰해야 되고요.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피드백에 대해서도 사실은 먼저 그 작품을 내게 보여준 친구한테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어? 내가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것을 시작했던 계기는 뭐야? 등등등. 이 작품 중에서 제일 포기 못하는 게 뭐야?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게 답을 해주는 와중에 점점 더 본인이 뭔가를 알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다가 나한테 대답을 해주는 와중에 점점 더 내가 지금 너한테 듣고 싶었던 게 주로 이쪽이었던 것 같다. 감이 좀 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떠세요? 연재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한번 해보세요. 난지야 작품 갖고 왔어? 그래 보자. 교수님 제가요 이런 거를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 그래 그래. 제가 이런 거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혹시 제가 이 작품으로 연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 정말요? 언제냐의 문제지. 교수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난 할 수 있다 그랬지 이번 생이라고 말 안 했는데 자 무슨 말 농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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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농담이 언제 할 수 있냐 어디 할 수 있냐 의 문제일 뿐이지 정말 연재 자체만을 원한다면 난 100% 된다고 생각한다. 우와 이것도 우문현답이네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제가 물어봐요. 페이스북에 연재하는 건 연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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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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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보자. 네가 보는 게 대충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서 3년 안에 연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할 거야? 5년은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안 할래요. 되게 많은 거 물어봐요. 그러면 2년 어때? 2년? 좋아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어? 3년이요. 3년 안에 연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느 매체까지 데려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와 진짜 좋다.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와 이분한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으러 오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아직 헷갈려 하고 있는 그 지점들을 같이 얘기해봐요. 대놓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난 지금부터 너한테 연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점을 쳐줄 게 아니고 너가 모르고 있는 너의 기준들을 같이 정해볼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한번 알아보자. 네가 몇 년 동안 준비할 수 있을지. 너희 집에 가정 상황, 가정 경제, 네 어떤 동기, 현재 자금 상황, 뭐 적금 상황, 모든 것들을 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지. 교수님은 학원 강사 하셨으니까 원장님. 복제 얼마 안 가요? 아 그래가지고 복제요. 네. 나중에 연재 들어가면 이제 잊지 말아줘. 뽀찌 때나요? 뽀찌 때나요? 제가 무슨 악덕업체도 아니고. 정말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 보면 박돈님께서 얼마 전에 연재 가능 여부보다는 비슷한 고민으로 여쭤봤을 때 이런 느낌의 문답이 오고 갔죠. 그래요. 박돈 학생이 저의 학생인데 박돈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이 질문, 피드백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연재가 될까요?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 책상 위에 올라온 질문을 내가 해결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질문을 고해상도로 바꿔보자는 뜻으로 접근을 해요. 그럼 이제 얘는 나한테 작품을 던져놓고 사안을 던져놓고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앉아야 돼요. 자, 이리 와봐. 보자. 네가 지금 갖고 문제가 이거야. 자,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물어볼게. 과외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저건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한 15분, 20분 얘기하다 보면 교수님 제가 사실은 머릿속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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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그 매체에서 연재하는 기준으로는 이거는 분리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고치면 가능하고 매체를 바꾸면 가능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컨설턴트지 컨설턴트예요. 와, 진짜 컨설턴트시다. 컨설팅이고 자훈 씨께서 되게 상담 기법적인 접근을 지내요 하셨는데 제가 심리학과에서 배웠고 심리학 만화를 그리잖아요. 상담 심리의 방법론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YS님, 체리초님으로 와 계시죠. 질문을 많이 해보시고 조만간 진행될 피드백 특집을 한번 참고해보시라. 다음 사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넋두리에 가까운 사연이네요. 서완재님께서 저는 가난에서 학원이나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화는 독학을 한 부분이 많았어요. 요즘은 어시로 일을 하면서 작가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기도 하고요. 웹툰 캠퍼스라는 것도 나가게 돼가지고 스토리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독학은 정말 힘들지만 저는 이것저것 메모하고 적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만나서 정리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운다는 것에 끝이 없다는 말처럼 너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저는 제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맞나 싶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 나가서 배우는 거 좀 없애고 일정도 조절해서 쉬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게 되고요. 쉬지도 못하면서 계속 배움만 추구하려고 듣는 게 오히려 저를 망가뜨리는 것도 같고 일도 힘들어지면서 폭식과 복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과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를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배움이라는 게 무한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치기도 하고요. 높은 경영렬에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응원해 주고 싶네요. 서완재님은 그러니까 지금 독학을 하고 가끔 배우러 코스워 같은 거 밟아 보시는데 누군가 딱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어떻게 뭐 여러분 전공이신 분들은 수업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피드백도 있고 상담도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공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막연해 하세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공을 하거나 안 하건 이 길 자체가 약간 막연한 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학자의 길은 어때요? 학자의 길도 좀 막연한가요? 막연하죠. 그래요? 그거 딱 코스웍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코스웍은 있지만 박사를 딴다고 해서 누가 일거리를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해야 돼요? 네. 알아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알아서 하거나 아무튼 이런 일들도 연구를 따내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딱 그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연구를 따내기 위해서 여러 기획서를 넣어보고 PT도 하고 이러면서 연구를 또 따내와야 되고 그걸로 또 생활이 안 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서환재님 솔직히 이거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셔서 나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도각하는 거 좀 힘들고 막연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서 웹툰스쿨에 많이 모이세요. 네. 도각할 때 힘드신 분들이 웹툰스쿨에 많이 모이시는 이유가 이런 사연을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유 지식이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팅창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닌데? 난 확신에 차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없어요. 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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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정확히 딱 다음 달쯤에 데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어이구 네. 대부분 지금 여기 허수진님 반갑습니다. 대부분 여기 라이브 와 계신 채팅창에 계신 이런 분들은요 다들 막연한 상태고 무서워요. 맞아요. 무서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밖에 없나? 그럴 때 몰려오는 곳이 이런 채팅창에 라이브 채팅창 같은 곳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런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만 저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연대감 같은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칠 때면 웹툰스쿨 오셔가지고 징징거리시고 막연하게 만드는 부분도 여기서 한번 나눠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제일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딘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직접 여기서 다루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게 이 챌라이브의 주제를 제가 잡아볼게요. 아무튼 넋두리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그 다음 한 번 사연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웹툰스쿨 애청자 610입니다. 팟캐스트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들었는데 방과 후 고민활동은 처음 보내봐요. 사실 데뷔를 향해 가면서 시시때때로 드는 불안과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걸 글자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전공자의 자격지심이 있어서 만화수업 청강을 가게 되었었답니다. 저희가 들은 수업은 스토리텔링의 이해 캐릭터 수업이었는데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은 던지는 수업이라 더 좋았어요. 제 수업에 오셨죠. 아, 네. 같이 간 작가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더 발전할 거리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작가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공부구나라는 것도 새삼 깨달았어요. 대학교의 생기발랄한 기운도 느꼈고요. 수업 전에 작가님과 나눈 대화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는 콘디를 짜고 있는데요. 이거 빼먹어요. 사실 가장 놀란 건 교수님들의 실물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거의 볼록렌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볼이 빵빵인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위험한... 콩란지 박사님을 실제로 딱 뵙자마자 막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무슨 아이돌 팬사인인 줄 알았어. 읽어주시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콘티를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진다는 걸 알지만 막상 다 그리고 나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콘티를 잘 고칠 수 있을까 해요. 빨리 그려버리고 싶고 반면에 그림을 나중에 보면 성에 안 차서 계속 고치느라 시간을 쓰고 맙니다. 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콘티를 점검할 때 이런 걸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좋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청강을 받아주신 이종범 작가님 연주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란지 교수님 메일 많이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고민 메일 자주 쓰겠습니다. 웹툰 스쿨 오래오래 해주세요. 오래오래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되죠. 아, 유리공님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와 계시고 와 계시군요. 와 계시죠. 저희 청강할 때 만났죠.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가 어디서 오셨었어요? 멀리였어요. 멀리 아무튼 먼 곳이었어요. 숙소를 잡고 오셨으니까 아, 맞다. 그렇다고 하셨죠. 일단 여러분 지금 이 사연이 굉장히 여러분 스마트한 사연이에요. HR 라이브로 한 두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주제를 사연으로 보내버렸어. 아, 네. 콘티, 콘티 어떻게 수정하나요? 이건 HR 꺼리인데 거의. 그렇죠. 콘티는 많은 지망생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거 체크리스트로 들어가면요. 되게 많아요. 정말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은 정말 많고 그걸 제가 다 정리를 해놨지만 그건 나중에 HR 시작하시잖아요. 풀어야 되니까. 오늘은 약식으로. 콘티, 여러분들 우리 웹툰 스쿨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콘티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저하고 탐유부 작가님하고 양세준 작가님하고 전부 다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거지같이 빨리 자라. 음, 맞아요. 콘티는 수정이 본 작업이기 때문이죠. 초벌 콘티는 원래 버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중요한 건 수정하는 거다. 수정을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수정할까요? 이거거든요. 아, 그렇죠. 어떻게 수정할까요? 뭐,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끝은 있지. 그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HR 때 할 건데 오늘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자를 초대하고 있나요? 초대하기 위해서 설정 컷을 썼나요? 마스터 컷을 썼나요? 캐릭터 컷을 썼나요? 여백을 썼나요? 이런 것도 있고요. 시선의 흐름을 같이 짚어보면서 어디에서 고여있나요? 스크롤이 멈춰있나요? 가독성은 어떤가요? 가독성을 줘야 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나요? 이거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좀 구상하는 게 샘플이 될 만한 용기 있는 어떤 구독자,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공개적으로 그 콘티를 함께 고쳐나가는 과정을 라이브 컨텐츠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네. 근데 그만큼 용기 있는 분이 계실까? 아, 그거 되게 안 계시겠지? 힘들 것 같네요. 그걸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 작품이 나아지는 거는 원하겠지만 제가 직접 첨삭으로 콘티를 수정해가는 과정을 해드리는 장점이 있죠. 네, 그렇죠. 반면에 오픈되는 단점이 있죠. 한번 나중에 해볼까 고민 중인데 아무튼 오늘 제가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콘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진짜 별로 없을 텐데 자신감 비슷하게 설명하는 사람 많이 있겠다. 연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비슷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영화, 연극, 소설, 음악, 만화 다 비슷해요. 콘티라는 것은 연출로 바꿔서 얘기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콘티라는 것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즉, 두 군데에서 막힌다는 거예요. 1번 의도가 아예 없어도 막혀요. 아, 그렇죠. 2번 의도는 있는데 어떤 도구를 쓸지를 몰라서 막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독자가 시원하게 스크롤을 내리길 바랬나? 이거 의도죠. 근데 이상하게 스크롤이 시원하게 안 내려가요. 그 이유를 잡아내는 것이 콘티 수정이에요. 여기서 독자가 스크롤을 멈췄으면 좋겠어. 이거 의도죠. 근데 스크롤을 딱 멈추지 않아. 즉, 임팩트가 없어. 이거는 수단이 문제인 거죠. 아, 그렇네요. 독자가 울었으면 좋겠어. 웃었으면 좋겠어. 다 의도입니다. 근데 그 의도를 위해서 내가 무슨 도구를 쓰고 있지? 쓸 수 있지? 잘 썼나? 이걸 보는 게 결국 콘티 수정이에요. 네. 즉, 1번 나에게 의도가 있나?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의도가 없습니다. 혹은 본인이 몰라요. 2번 2번부터 의도가 있으면 일단 기본은 된 거예요. 2번부터는 무조건 늘 수 있는 테크닉의 영역입니다. 어떤 거냐면 만화가가 콘티를 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수단이 뭐가 있는지를 알면 돼요. 거기서부터는 여기서 당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 이거 청량대 수업 내용이라서 네. 수업 내용이시잖아요. 이 책 이제 저희 1월에 책 나오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들어가 있죠. 책을 사셔야 되겠네. 장사하고 있다. 장사하고 있어. 제목이 뭐죠 그거? 아직 안 정했죠. 여러분 웹툰 스쿨이란 이름으로 나올 뻔했던 바뀔 수도 있는 저하고 홍란진 박사님 공저로 작곡서가 나옵니다. 네. 나와요. 근데 막 진짜 워크숍을 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나는 어디까지 생각해봤나라는 것들 대략적으로 그렇죠?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아끼고 안 까고 있는 청량대 수업 풀버전 녹음본을 다 이제 글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 얼마나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고요. 거의 다요? 네. 또 아끼지. 그리고 앞에 뒤에는 제가 또 넣었고요. 네. 중간에 이야기 부분은 또 교수님 네. 교수님 수업 들어가고요. 뭐 아무튼 나옵니다. 작곡서. 근데 거기에 조금 나와요. 자세한 거는 다 넣지는 않았겠지만 얼추 나옵니다. 괜히 얘기했나? 아니요.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나중에 홍보 한번 하죠. 네. 네. 아 11월에는 책이 나오는 때가 아니래요. 네. 11월에 나오면 망합니다. 네. 망한대요. 그래서 제가 마감 늦게 해서 1월에 나오게 됐어요. 순이 플레이즈님 죄송합니다. 11월에는 출판사들이 책을 안 내줘요. 책을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한번 조만간에 구체화 돼가지고 책이 나올 때가 가까워지면 한번 모시고 공저자 모시고 제대로 한번 홍보할게요. 아 좋네요. 좋다 좋다. 여러분 사주시겠지 뭐. 근데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콘티라는 것은 혹은 연출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확실히 아시고요. 그 두 파트 중에 첫 번째는 나의 의도. 두 번째 파트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 수단. 의도는 언제나 작가마다 다 다르지만 이... 아 다 다르고 표현 수단, 두 번째 수단. 이거는 매체 말하다가 장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예술형식마다 달라요. 영화판 영화 쪽에 도구함이 있고 만화 쪽에 도구함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이제 만화를 그리는 우리는 어떤 장비를 갖고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가 연출의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번 배우면 이해가 금방 되고요. 연습 좀 해주면 금방 늘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HR 시간에 제대로 다뤄볼 수 있을까? 다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출간이 될 때쯤? 그때 한번? 네. 저자직강? 아니면 뭐 뭐 요즘 그 생각도 많이 해요. 너무나 다들 청강대에 가야만 들을 수 있나요?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라도 해볼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제 연재로 인해 멈췄습니다. 연재가 최우선이시죠. 자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사연 하나 네 어 소영님 오늘 이거 다 다 해도 될까? 아니면 뭐 질문 받을까요? 오늘은 하나 더 하죠 하나 네 하나 더 해보죠 네 소영님이 보내신 사연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항상 유익한 방송 늘 재미있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웹툰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적다 보니 작가님의 채널이 사막에서 찾은 셈 같아요. 아이고야 사회 초년생이라 계약과 저작권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작가님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언제나 멀리서나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 드리는 걸 보고 저도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메일로 보내봅니다. 웹툰 연재나 단행본 출간 캐릭터 상품 기타 외주 등의 계약 미팅은 반드시 현장 미팅으로만 진행되나요? 아니면 만나지 않고 SNS나 DM 문자 카톡 같은 온라인으로 계약서까지 진행될 수도 있나요? 타지서 멀리 살거나 자주 나가기 힘든 작가님들은 어떻게 업계와 일하시는지 해외 계약 같은 것은 해외인데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계약서가 집으로 배달이 오는 건지 제가 수도권이나 외국까지 비행기 타고 직접 가야 하는 건지 교통비가 매번 엄청 깨질 텐데 모두 감안하고 사는 걸까요? 안 그래도 되는지 의문이 꼬리를 몹니다. 특히 웹툰 작가는 직업 특성상 정말 바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멀리 살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 길이 맞나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 하는 세상이니 미팅이나 계약도 얼굴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라고 보내셨네요. 마지막 한수도 읽어주세요. 혹시 업계 비밀 같은 거라 이런 정보가 없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 답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소연이 감사합니다. 업계 비밀 같은 거 아니고요. 너무 귀엽다. 일단요.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사회 초년생이셔서 궁금할 수 있지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지 일단 계약을 할 때 원칙은요. 원칙은 한 번은 봐요. 한 번은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한 번 만나서 계약서 쓰려고 미국에서 올 수 있냐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무슨 계약인데 어떻게 안 만나고 합니까 이런 분위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에 살고 있고 비행기 아닌 걸로 이동 가능한 것이라면 정말 한 번도 얼굴조차 보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를 끝까지 사인까지 해서 끝내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위험성도 있고요.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아 그렇죠. 신뢰의 문제. 네.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살아있는 인간인가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신뢰를 갖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이런 면대면의 만남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현 작가님께서 저는 우편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았어야 하셨는데 한 번 만나보고 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다 우편으로 했어요. 실제로 한 번 만나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쁘기 때문에 계약서 초안을 메일로 받고요. 내용 확인하고 문제없습니다. 회신을 하면 두 부를 뽑아서 하나의 사인을 다 해가지고 보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나머지 하나의 사인을 다 해요. 네. 완전히 사인이 끝나고 두 부가 나오죠. 하나만 메일로 혹은 우편으로 보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한 번도 안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있죠. 있을 수 있죠. 제가 극지연구소 남교세종기지 사는데요. 웹툰 연재하고 싶습니다. 가능은 해요. 네. 하나하나 봅시다. 웹툰 연재 네이버 기준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담당자님 직접 얼굴 보고 계약서 사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열 번 중에 아홉 번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처음 시작할 때 미팅할 때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카톡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여건 안 되면 못 만나고요. 음 아 주드 프라이디 작가님이 인도 사시거든요. 네. 그렇다면서요. 그분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네. 음 그런 경우도 한국에 올 일이 아예 없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올 일이 있을 때 담당자와 미팅하는 일정을 어떻게든 끼워 넣어가지고 그 김에 한 번 만나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한국은 내가 죽어도 다시 안 밟을 거야.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에 올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요. 근데 또 여기에는 네이버라는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알고 있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사기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음 좀 중소업체나 인지도가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라도 한 번 진짜 만나죠. 네. 내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주 같은 계약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본 적 많아요. 외주 계약 같은 경우는 메일로 받고 계약서를 주고 받고 메일로 최종적으로 우편으로 전송돼서 네. 한 번도 얼굴 안 보고 계약 끝까지 간 적도 있어요. 외주는 단행문 출간 같은 경우는 출판사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면대면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계약한 경우 본 적은 없어요. 주변에서 근데 만약에 정말 피침보단 사정이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 그럼 계약이 그것 때문에 깨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서머님께서 담당자님들이랑도 자주 못 보는데 작가님들끼리는 어떻게 친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담당자님하고는 일관계고요. 작가님들 사이는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개인적인 관계니까. 이동봉 교수님 되게 잘 친해지시잖아요. 그렇죠. 잘 친해지시잖아요. 작가님들하고요. 친하게 지내는 작가님들이 많은 편인데 나름 이렇게 내적 낯가림이 있어가지고 네. 상대는 몰라요. 상대방은 몰라요. 약간 그런 건가요? 남들은 못 알아채는데 나 혼자 약간 어색하게 기계처럼 걷는다. 그렇진 않지. 안녕 이런 거요? 옆에를 본 적 없는 척 유의식하며 걷는다. 그런 거 말고. 저는 사회적 스킬은 많이 단련됐어요. 만렙일걸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걔 인사하고 친해지는 건 가능하죠. 근데 내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확 열고 가지 못하죠. 그거야. 사회인이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 매체마다 연말 모임 같은 게 있어요. 네이버는 웹툰 리스트 데이가 있고 다음도 있고 레진도 있고 매체마다 요즘은 많이들 하는 편이에요. 에이전시 제작사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그게 네이버의 대표인 김중호 대표님께서 바꾸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냐 일본의 출판계의 점프에 굉장히 큰 성대한 송년회인가요? 신년회인가? 그거에서 보고선 너무 부럽고 우리도 저런 거 할 수 있다. 한국도 저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되게 크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매년. 저는 몇 년 동안 못 갔죠. 연말 안 해서. 연재 안 하면 초대장이 안 옵니다. 여러분. 1년까지는 와요. 1년까지. 그래서 올해는 가겠죠. 거기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소형님 그렇습니다. 소형님 정리하면요. 한 번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그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진 않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면대면으로 한 번 만나보는 정도의 기회는 보통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낯을 가려서요 정도의 이유라면 만나보시는 걸 권하지만 함부로 제가 속단을 하진 않을게요. 소형님이 이걸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계약을 하고 싶은 데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넘겨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싫네요. 얼굴에서 봐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야 이렇게 꼰대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소형님이 그 이유를 한 번 후속 후속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그런 거라면 안 만나고도 가능하겠네요 같은 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말 파티 때 비행기표 보낼걸요 아마 아 그래요? 호텔 잡아놓고 비행기표를 보낼걸요 작가님한테 와 멋지다 그럼 참석해야죠 그런 거 그리고 저때 나이유 님도 오셨어요 우와 좋으셨겠다 그리고 또 여자친구도 오셨어요 또 누가 오셨더라 이야 타블러 좋으셨겠다 오셨어 되게 거만한 표정이셔 아 좋았죠 그때 참 즐거웠죠 네 저는 물론 교통체진 때문에 아이유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내 친구들은 다 가서 보고 있고 나 못 봤어 어떡해 너무 슬픈 사연이었잖아요 마지막 사연으로 마지막 사연으로 네 익명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아마추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요즘에도 자꾸 한국에서 데뷔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한국 웹툰처럼 그렇게 많은 커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작품을 할 수도 있으나 데뷔작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한국에서 연재를 하고 싶은데 어쩌죠 네 그리고 PD님에게 말없이 다른 작품을 다른 플랫폼에 제안한다면 나쁘게 생각할까요 음 아 걱정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데뷔하셨으니까 네 지금 소중한 연재처 음 네 일단은 뭐 다른 매체에 다른 작품을 제안하는 거는요 프리랜서 인 웹툰 작가에게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에요 예외가 있죠 매니지먼트 계약이 작가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에이전시 혹은 플랫폼하고 네 작품 계약을 하는 게 있고요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는 약간 달라요 네 작품 계약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다음 레진 K툰 이런 데서 작가님하고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작가님 작가님이고 제가 이제 매체예요 또 상한국이군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남지입니다 작가님 이번에 너무 작품이 좋아가지고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저희 그 제이비코믹스에서 네 꼭 연재를 좀 하고 싶은데 아우 너무 감사드리죠 네 이거 연재를 하게 되는 순간 작가님의 모든 사생활과 개인적인 인권은 다 저희 회사에 귀속이 됩니다 이런 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왜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굳이 이런 거죠 작가님 작품 저희에게 연재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약서에서 보내겠습니다 네 네 다른 곳에는 이 작품을 못 올리시는 거예요 이 작품으로요 네 이 작품 아 그쵸 네 요게 기본이에요 네네네 이게 바로 독점 네 기본적인 독점 계약으로서 작품을 계약하는 게 기본이죠 네 그 작가가 그리고 뒤에서 뭘 하고 상관없어요 마감만 잘 지켜주면 돼요 즉 작가가 집에서 맨날 위닝일레븐을 하고 있거나 피파를 하고 있거나 네 자고 있거나 상관없어요 마감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 중엔 뭐도 있죠 다른 매체의 작품을 넣고 연재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얼권이잖아요 네 내가 내가 두 작품을 하건 세 작품을 하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간섭할 수 없는 권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안녕하세요 제이비코믹스였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번에 너무 작품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홍란지 교수님 작가님 이번에 그 난지도 일기 너무 아이고 아유 그거 보셨구나 정말 그 짠내라는 가난한 얘기 아유 웬일이야 감사해요 저희가 근데 네 이 작품을 보니까 네 작가님을 좀 사로잡고 싶어졌어요 네 이 작품의 계약에 멈추지 마시고 네 저희하고 매니지먼트 계약 하시죠 오 매니지먼트 계약은 뭔가요 네 저희가 그러면 작가님의 작품 활동 전반을 지원하면서 네 계약금 드리고요 네 고려는 매니지먼트 소속 작가니까 두 배 두 배 두 배 드리고요 해외 해외 판권 판매하는 거 저희가 대행해서 우와 미팅 해드리고 계약서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주 같은 거 혹시 또 있을 때 네 저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열심히 영업해서 가져온 외주니까 소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처럼 어머 너무 감사해라 몇 퍼센트는 저희가 갖고 꽃이 떼시는 거예요 꽃이 떼야죠 저희는 뭐 땅포장산 하나 저희가 몇 대 몇 떼실 건데요 요런 거 네 요게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이에요 네 보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작가 본인을 마치 연예인과 기획사 같이 소속시키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다른 매체에 함부로 연재를 제한할 수 없죠 오 그렇겠네요 전속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전속 거기서는 그래서 잘못 계약을 하면 작가가 여기에 너무 귀속이 돼버리니까 묶일 수가 있잖아요 잘 계약을 하면 그만큼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죠 네 그걸 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계약은 많은 걸 걸고 많은 걸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숫자도 적고 많지 않고 흔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 매니지먼트에 매니지먼트 계약이 돼 있어요 오 근데 작가 계약이 아니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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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에 대한 계약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의 이미지를 함부로 여기저기 쓸 수 없어요 아 사업관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적인 거랑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작가라고 내 작품의 이미지를 막 상업적으로 막 써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사업부에서 함께 이걸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매니지먼트를 했으니까 네 네 네 다만 작가는 프리해요 저는 근데 어떤 작가님은 작가 본인이 계약이 돼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님 피디님에게 말 없이 다른 플랫폼에 다른 작품을 제안하는 건요 기본적으로는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셨으면 아니겠죠 네 그거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난지도율기 그려볼 생각 없어요? 없어요 연기 잘하신다 그리고 네 앞부분의 질문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님이세요? 근데 해외 웹툰은 한국처럼 사람 죽여먹을 기세로 그리지 않거든요 컷수가 일단 적어요 네 네 네 한국처럼 기본적으로 80컷 그렸는데 작가님 양이 적어요 이런 거 안 달려요 네 음 그러니까 두 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맞아요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김진현님 아니 이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 상업품으로 배지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업적이지 않고 음 아 네 영리적이지 않고 프로스트 넣으셨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닥터 프로스트 시즌4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만든 시즌4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직 프리야 우와 맞을 거예요 아마 이야 네 제가 이전 시즌 작품 이미지를 만든 배지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우와 이렇게 비용 영리하셔 그래서 임명라님 앞부분에 한국에서 꼭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여기 앞부분에 살짝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아마추어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면 한국에서 데뷔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연재를 하고 계신 와중에 동시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왠지 궁금하다고요 아 네 이 작품을 완결하시고 나서 한국에서 또 연재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연재하고 계시는 만화가 시트콤처럼 평생 해먹을 수 있는 만화 수도 있겠다 그런 건가? 그런 거면 고민이 되시긴 할 텐데 아무튼 임명님 몇 가지가 있겠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끝내고 한국에서 시도를 해보시는 건 왜 안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미국에서 그게 너무 길게 갈 것 같아서 중간에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가 들어와서 수입을 일시적으로 줄이게 되죠 대신에 두 개 작품을 연재해서 수입을 다시 늘리는 거죠 그 중간에 돈이 좀 부족한 때가 오거든요 그 때를 버틸 수 있을 만한 경제 계획에 선다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스텝을 고용하거나 어시스턴트를 고용해서 동시에 두 작품을 연재하는 시스템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도 적은 분량의 웹툰으로 데뷔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정통 극화로 무조건 회당 80컷 90컷을 그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라이트한 소재로 짧게 연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매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두 개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질문이 두 개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문득 든 느낌인데요 오늘의 반가워 활동은 너무 홍란지 박사님 목소리를 안 들려드리고 나 혼자 떠든 것 같은데 아닌데요 그렇게 느끼시려나요 홍란지 박사님의 연기를 보셨으니까 네 홍란지 박사님의 전문적인 분야가 나올 만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전문적인 분야요? 개그 연구에 대한 것들 아니 일부러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만화 이론 아니에요 만화 학자의 길 이런 것들 에이 그런 게 왜 궁금하시겠어요 아유 홍란지 박사님의 분야니까 네 그래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네 아주 알찬네요 오랜만인데 네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만큼 많은 분들의 사연을 읽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되게 많이 읽었죠? 그렇죠 안 온다고 징징 걸었더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걸 또 아께 생각을 안 하고 다 써버렸네 저희가 정말 다 썼네요 이제 없습니다 사연 여러분 네 또 보내주세요 좀 궁금한 건데 네 솔직히 진짜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저요? 뭐 아니에요 다들 바쁘시죠 그러니까 다들 바쁜데 네 홍란지 박사님도 진짜 바쁘시잖아요 네 솔직히 물어볼게요 뭐야? 이 웹툰스쿨 팟캐스트 녹음 유튜브 라이브 솔직히 바쁜 상황에서 이거 뭐야 홍란지에게 웹툰스쿨이란? 괜찮아요? 녹음하는 거? 어 괜찮으니까 하죠 할만해요? 네 할만해요 왜요? 자르시게요? 아니 아니 뭔 소리 하는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저 지금 실시간으로 잘리고 있어요 반대죠 반대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하세요 교수님이 더 바쁘시죠 바쁘긴 하지만 아 이종국과 웹툰스쿨 말고 홍란지 이름을 넣고 싶어 그래야지 발이 묶이지 그래 아무튼 구조조정 각을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조조정 대상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매번 와가지고 녹음 같이 하시고 하십니다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끝나고 맨날 물어보잖아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버튼 누른 기분이에요 내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바로 나와요 정말 즐거워요 연습하고 계신가? 제가 웹툰스쿨 책에 머린말에 쓴 글귀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뭐든지 하는 걸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이렇게 진입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나 망치면 어떡하지? 패키치면 어떡하지? 뛰어드는 거죠 네 그걸 굉장히 정말 이거는 약간 병적으로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어려울 거야 진짜 힘들 거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못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같이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대책 없이 할 수도 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게 콘텐츠구나 정말 완벽하고 뭔가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넓게 펼쳐서 보이면 이것들이 다 콘텐츠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에 계속 깨달아요 네 그래서 전 진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고 이거 고별방송이에요? 그러게요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아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머릿말을 쓰는데 그 글귀가 갑자기 이렇게 뚝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됐지? 이러면서 쭉 쓰게 되는데 아 진짜 그렇지 그치 맞아 네 내 생각 내가 맨날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로는 그래 힘들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란지 박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 채널 자체가 아마 처음에 시작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뛰어드는 것이 전문가거든요 잘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뛰어드는 건 잘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계속 하니까 나중에 늦는 거고 뛰어드는 거는 전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채널이 그런 느낌이죠 막 뛰어들었지 그냥 홍란지 박사님을 붙잡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매달 찾아올 반가워 고민활동 라이브는 홍란지 박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저한테 이 정도로 티키타카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엄청 놀려먹어요 이 사람이 아니 제가요? 오 제가요? 여러분 그 진면물을 안아야 되는데 진짜 오오오 아니죠 자 그럼 오늘도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퇴근하셔야죠 네 그렇죠 엄청 늦어가지고 저희도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청와문화산업자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팅 유튜브 좋은 웹툰 스쿨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 반가워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만화가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떼는 말이야